네. 판타지 드라마 부문 여자 특별 연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달의 연인 보보 경심료의 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연이. 아까 노래도 예쁘게 잘 불러뒀는데. 축하드립니다. 달의 연인 보보 경심료에서 후백제의 공주 우유 역할을 잘 소화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배우라는 호칭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애기였는데 이제는 또 여인이 돼서 상을 수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연이야.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정말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또 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는 분이 많이 계셔서요. 우선 김규태 감독님 항상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시고 이번 보보 경심 작품을 사실 처음 전극 도전이었는데 너무 부족함이 많았는데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조윤영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배우분들을 만나서 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보 경심 배우분들 모두 모두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추운데 많이 고생하신 보보 경심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배우로서는 정말 처음 받는 상인데요. 정말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